전기 봉사를 하고 파워가 전원 들어오고 시간 지나면 리뷰팅된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리뷰팅이 되는 거죠? 길면 2분 정도. 아니요. 아니요. 해부해보실 의향이 있냐고요? 어... 해볼까? 내 얼굴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카메라 오면 도망가, 이미. 그럼 여기 세 개만 이렇게 아예 신경 안 쓰는 쪽으로 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하필이면 또 별로 없을 때네. 아, 그런데 다 나갔네. 한창 쌓여있으면 이렇게 며칠만큼 쌓였는데. 그럼 그 컴퓨터는 어디 있는데요? 근데 이걸 뭐 신문지로 이렇게 돌돌돌. 상태가 안 좋대요. 어, 여기는 확인하셔야죠. 아, 얼굴이 안 났으면 좋겠다. 다 있을까요?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에이스 타이가 많이 커던데요? 원래 예전에 에이스 타이를 저쪽에 썼잖아요. 근데 이게 디귿자로 바뀌었네요? 이 기준을 그냥 원래 한 여기밖에 안 썼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냥 넓게 쓰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공간 나오니까. 그렇지, 공간 어차피 좀 남부하니까. 아예 테이블식으로 그냥 돌려버렸지. 파워 서플레이 테스트도 있어요. 오래된 겁니다. 여기가 이제 에이스 들어오신 분들. 확실히 덥죠? 네. 컴퓨터가 닿아서. 아, 이쪽이 그냥 에어컨 자체가 별로 안 좋아요. 아, 그래서? 이제. 얘를 열어봐야 된다. 아, 그렇죠. 저도 어떤지 몰라요. 저도 못 봤어요. 이게 누구 거라고요? 문제의결수라고 컨텐츠 하는데. 그냥 막혀서 눈장님이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하게 됐다. 컴퓨터의 주인분이 옆에 있으면은. 직접적으로 컴퓨터를 까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분도 어마어마하신 부위네. 네. 이게 USB 포트가 녹이 쓰러 있는데요. 케이스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제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죠. 어, 근데 속은 의외로? 속은 의외로. 아, 팬이. 자, 이거는 거의 이제 담배 PC. 니코틴 PC. 어, 그러신 거 같아요. 담배 냄새 나네요. 저 컴퓨터에서 담배 냄새 난 거 처음 맡아봐요. 니코틴에 쩌드는 상태라서. 뭘 하나 뜯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손에 끈적끈적해요. 탈을 그 약간. 근데 메인보드는 이거는 쇠로 조립한 느낌이 좀 있어요. USB 포트가 녹이 쓰러 있을 정도면 엄청 오래 쓰신 거 같은데. 이거는 나의 소중한 마우스를 여기다 꽂을 수 없다. 제가 봤을 때는 케이스를 교체를 하는 쪽이. 이거는 교체하는 쪽이 나을 것 같고.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된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일단 이상이 있다고 하신 거는. 컴퓨터를 사용을 하고 계셨는데. 전기 공사를 시작한다는 알람이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못 들었대요. 그래서 컴퓨터 켜진 채로 전기가 내려간 거죠. 그다음에 다시 컴퓨터를 켰는데. 부팅은 되는데. SSD 쪽 인식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경우도 있고. 윈도우 진입은 안 되는 거 같아요. 기사 아저씨를 불러가지고. 포맷을 하셨다는 얘기도 하셨거든요. 원하는 거. 게임만 돌아간다면 부품 교체 의향도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일단 저장 장치. 윈도우가 깨졌을 확률이 가장 높아 보인다. 근데 포맷을 하고. 그 이후 어떻게 되는지. 안 알려주신 거 보면. 일단은 한번 봐야 될 거 같고. 만일 잘 켜지면. 사실 AS 할 게 없는. 어딘가에서 켜보고 싶은데. 사실 이 친구도 AS 담당자가 아니거든. 테스트 하려고 게임을 조져야 되니까. 게임 중 렉 걸림. 게이밍 중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스터더링이 느껴지는지. 진짜 열심히 게임을 해야 됩니다. 근데 테스트 할 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스터더링 체크하는데. 제가 게임할 시간을 줄인 건가요? 직원분들의 게임할 시간을 줄인 거예요. 어? 잠깐만. 안 켜지나? 안 켜지는 거 같은데요? 와 이 영상으로는 체감할 수 없는. 그 니코틴의 냄새. 컴퓨터 이제 돌기 시작하고. 열로 데펴면서부터 이제. 구수 확인 쭉 올라오고. 리셋이 안 되는데. 뭐야 꺼지지도 않는데 지금. 계속 꾹 누르고 있는데. 안 꺼져. 근데 연결은 돼 있는데요? 저 이런 경우 있었어요. 켜졌는데 왜 안 꺼지지? 켰으면 버튼은 연결은 돼 있는 건데. 왜 안 꺼지지? 메인보드 교체를 해결해 봤던 것 같아요. 메인보드 쪽에 뭔가 이상이 있어서 그때 안 됐어가지고. 뭐 하나씩 다 빼고. 누드로 테스트 시작해야겠는데요? 분해합니까? 해야죠 누드로 할 거면. 직접 하실 건가요? 먼저는 제가. 제가 안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옆에 구경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아 그거는 아니긴 합니다. 누드 아니야. 손에서 담배 냄새가 나요. 와 정류소인데요 정류소? 뭐부터 해보지? 누드로 한 번 더 켜는 걸 시도. 왜냐면 이제 케이스에 꼽혀져 있는 거 자체가 뭐 이상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은 사실 가장 의심이 가는 거는 파워이긴 한데. 끈적끈적 하잖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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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근데 이거는 끈적이지는 않. 어 기름이다 그냥. 모드 뒤에서는 저런 기름 같은 거 생기는 것도 있지 않나요?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왜 녹이 쓸어 있어요? 이게 니코딘이라고요? 여기 사이에. 어우 씨. 여기서 담배 냄새가 나요. 이것도 다 빼놓긴 해야 되겠다. 근데 이건 뭐지? 담배 가루 아니에요? 아니 담배를 아무리 펴도 담배 가루가 PC로 들어가는 거는 좀. 그러니까요. 이거 파워 위쪽으로 들어가는데. 아 이거 벌레인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우리가 역대 최악은 바퀴벌레였거든. 바퀴벌레가 컴퓨터 안에다가 알을 깠어요. 아. 그러니까 바퀴벌레 알들도 막 보이고. 막. 얘한테 우럭 나오고 막. 막. 이렇게 했거든. 근데 이 컴퓨터가 저희 집에 들어오고 나서. 저희 집에 바퀴벌레가 생겼어요. 혹시 이거 바퀴벌레니? 얘는 확실히 바퀴벌레 맞는데. 아 맞네 맞네 바퀴벌레네. 조그만 바퀴벌레가 저희 집에 생겼어요. 갑자기. 본체 들어온 이후에 갑자기 저희 집에서 바퀴벌레가 생겼길래. 뭐지? 저희 집에 2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바퀴벌레를 본 적이 없거든요. 서대리님. 그 바퀴벌레 PC에 대해서 한번 혹시. 추억을 떠올릴 수 있나요? 뭐 살아있는 거 막. 수십 마리 나온 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 발로 다 밟아 죽여야 돼. 아 맞다 그때 그랬지. 오버시스템에서 산 컴퓨터가. 그 정도가 될 때까지 쓰는 분들 있어요? 6개월 1년만 해도 그런 분들 있어요. 터짐으로 들어오는 PC들이. 보통 안에 바퀴벌레 들어가서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쇼트 때문에. 바퀴벌레가 껴서 쇼트라서 터진 거구나. AS 오버시스템을 보시는 분이 두 분이 있잖아요. 컴퓨터 혼자서 그냥 북치고 창고시스템에서 팔 때 AS가 들어왔는데. 컴퓨터가 너무 더럽잖아요. 난 진짜 고객님들한테 다 먹으라 했잖아. 아니 집 청소 좀 하고 사세요. 이렇게. 다음에 한 번 더 이러면은. AS 안 봐줄 거라고.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막 그랬어요. 이거는 왜 싸서 온 걸까요? 그냥 새 거 아니에요? 바꾸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서 못 바꿨어요. 근데 여기 사이즈가 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잠깐만 팻만 빼서 썼다는 거야? 너무 신기한 게 말이야. 바꿀 거면 다 바꾸지. 근데 근데 이거 사이즈가 안 맞았을 리가 없잖아요. 아니 여기서 이게 브라켓이 없어서 그런 건가? 그런 거 같은데요? 브라켓이 왜 없지? 보드에 이게 없어가지고. 이거 살 때 조립에서 받아가지고. 이게 없구나. 그 보드 기본이. 조립에서 받으면 안 넣어주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원래 보드 박스 안에 넣어주잖아. 네 그렇죠. 버려버리면 이제 없는 거지. 조립만 하고 부품 박스를 버렸다든가. 아니면 업체에서 앉혔다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켜지는지를 일단 먼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켜지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이 보드가 안 켜질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가 않구나. 그래서 아까 내가 계속 보드 이렇게 자세히 보고 있었는데. 뒷판에. 사람이 습관 이렇게 보셨습니다. 벌레 눌러붙은 거 같은 그런 거. 이미 쇼트가 났을 수도. 그치. 달라붙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쇼트만 나게 닦아만 주면 또 해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만지기 싫지. 누가 만지고 싶겠어. 바퀴벌레를. 그래서 저희 AS 하시는 분들이 좀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키시는 거죠. 미안하다. 그것도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요? 세척 스테이션 같은 걸로 해가지고. 거기 안에다가 그냥. 보드 원래 씻을 때 뭘로 씻은지 아세요? 물. 물. 물로 씻어도 돼요. 물렀죠? 말리는 것만 잘 말리면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물로 씻어도 됩니다. 저도 씻어본 적은 없어요. 그 정도 상태까지 일단. 그렇죠. PC를 그렇게 방치하지는 않아. 이제 건식 청소만 해도 될 정도만 유지를 하죠. 습식 할 정도 되면. 바꿉니다 그냥. 그 전에 바꿉니다 보통. 쏙준아. 이거 이렇게 각 부분 하나씩. 그 생사 확인만. 천천히 보셔야 됩니다. 급한 거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컨텐츠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있어서. 저기 이제 조립하고 있는 동안에. 여기 이제 AS 직원분이. 봐주셨는데. 넵. 수고하셨습니다. ASTV. 와 기가 막. 저도 놀래요. 저도 저희 애들이 너무 자란스럽습니다. 부품 자체에는. 이상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성능적인 부분은 바꿀 게 없어요. 나머지. 접점 이슈 때문에. BW100 거. 시크하니까. 나머지 부팅이나 이런 거 다 됐다고 하시고. 지금 비번 걸려있어서. 사실상 들어가서. 성능 테스트나 이런 거까지. 한 건 아닌데. 그거는. 이후에 하면 되겠죠. 리본 알면. 그렇죠. 그거 알아내서. 하면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쿨러가. 브라켓이 없어가지고. 새로 구매하신 그 쿨러가. 장착이 안 되는 상태잖아요. 브라켓은 구해가지고. 새로 구매하신 이걸로. 교체를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부품 교체는. 케이스도 솔직히. 너무 오래 쓰신 거 같아가지고. 좀 저렴한 걸로. 교체하시고. 파워. 파워 안에. 벌레가.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사회상 쇼트나고. 거기서 이슈가 생길 것 같아서. 그것도 교체하는 쪽으로. 청소하는 것 보다는. 그 안에. 벌레들 막. 알까고 눌러붙고. 그랬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쪽으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총. 그런 식으로 세 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사실상. 근데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품. 좀 이렇게. 깔끔하기만 하면. 사실. 새로운 컴터 같은 느낌이. 좀 나지 않을까. 이게 구동. 얘꺼에요. 이거에요? 네 이거에요. 비번 걸린 거 말고. 나머지 다른. 아. ssd 저희 걸로 테스트 해가지고. 파도 정상 체크하고. 그럼 사실. 다 하고 있는 거네요. 그치. 파워 빼고는. 다 체크 끝났죠. 근데 글카논 냄새가 별로 안 뺐네요. 글카논 최근에 바꾸신 건가. 아닐 텐데. 딱 연식을 보면. 어차피 1660ti니까. 근데 쿨러가 바뀌어 있네요. 쿨러는 이제. 그냥 이거. 원전한 거지. 그럼 이제. 실제로 이거 지금. 저희 하는 동안에. 계속 들어가는데도. 이슈 없는 거면. 사실상. 쓰신데 문제 없으실 거예요. 문제 없을 것 같고. ssd도 혹시 모르니까. 문제 없으실 거예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윈도우까지만 들어가는 거면. 이슈 없다고 보면 돼서 사실. 케이스만 저렴한 거. 뭐 한 3, 4만원짜리. 케이스 파워. 바로 바꿔주시고. 파워만 한 4만원짜리. 아마 만드는 걸로. 사실상 새로운 컴퓨터 쓰는 느낌으로. 몇 년 더 쓰시겠지. 깔끔하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펙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거 결과물 이미지는. 들어갔을 것 같아요. 미래. 미래 사진. 에이에스는. 결과물 받고. 괜찮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문제 해결소에서. 혹시라도 하드웨어적인 이슈가. 근데 저희가 할 일이 사실상 없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걸 예전에 한번. 구독자 이벤트로 했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슈가 좀 많이 생겼어가지고. 사실은 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최대한 안 할 겁니다. 연락 주지 마세요. 안 할 겁니다. 문제 해결소 그거는 이제. 저하고 통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 방송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킬 거니까. 문제 있으시면 그때까지 묵혀넣다 연락 주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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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실 이거 그냥 브로커 아닌가요? 문제 브로커 아닌가 이 정도면. 잘 해결해 드리는 걸로. 오래오래 잘 쓰셨으면 좋겠네.